한편 독일 비스바덴 출신인 팝 상무는 2003년부터 지엠에 입사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우즈베키스탄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. 지엠 대우는 전장 설계, 일렉트릭 엔지니링, 봄프 패트릭 팝, 패트릭 팝 상무가 오는 10월 1일부로 지엠 우즈베키스탄 사업 총괄 임원으로 선임된다고 11일 밝혔다. 팝 상무는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, 타시켄트, 소재 지엠 파워트레인과 아사카, 아사커에 위치한 지엠 생산시설 등 지엠 우즈베키스탄 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. 아카몬 지엠 대우 사장은 패트릭 팝 상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엠과 지엠 대우, 지엠 우즈베키스탄, 지엠 파워트레인 우즈베키스탄의 사업 성장과 기회 창출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